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, 경남 6개 지자체들이 낙동강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. 법정기구로서 낙동강 주변 규제를 풀고 공동개발한다는 게 목표인데요. 낙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. 낙동강을 둘러싼 6개 지자체들의 협력기구 낙동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. 지난 2022년 침묵단체로 출발한 협의체가 전담인력과 예산을 가진 법정기구로 격상된 겁니다. 협의회는 낙동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 공동사업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주목할 점은 낙동강 주변 규제 완화 여부입니다. 협의회는 낙동강 하류, 철새 도래지, 문화재 보호구역 87.2제곱킬로미터 중 서낙동강 등 19.4제곱킬로미터 구간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철새 도래지에 대체지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두 차례 반려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큰 디자인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현장에 맞는 그러한 보호,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형태로 내나가야 된다. 협의회는 자료를 보완해 문화재청의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. 환경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체육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이른바 낙동강의 기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HCN 뉴스 박임희입니다.